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7장입니다. 7장에 보시면 수장, 창호, 유리공사가 있는데요. 수장이라는 얘기는 실내의 마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천장, 벽, 바닥을 마감하는 일을 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수장, 공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장, 공사에서는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 큰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이거 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여러분 코펜하겐 리브가 나옵니다. 자, 5번 보면 코펜하겐 리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얘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코펜하겐 리브에 단면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단면을 보면 여러분 그 형태가 꼭 교재에 있는 것처럼은 아니라 저는 이런 걸 많이 시공을 했었어요. 현장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딱 붙여서 하는데 주로 벽에다 많이 붙이는데 소리가 여기 오면요. 그대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여기 경사지니까 소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소리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펜하겐 리브는 소리의 울림, 공명현상, 공명, 즉 울림현상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디에 서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울림이 안 되는 데 있죠. 그래서 뭐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극장 또는 방송국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를 빨아먹는 흡음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용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199 페이지 보면 여러분 차음과 방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음과 방음의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여러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음과 방음을 간단히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99 페이지 보시면 차음이 있고 방음이 있어요. 어떤 소리에너지가 있을 때 소리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음은 어떤 거냐? 절대 얘는요. 여러분 반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미안해요. 얘는 반사를 해야 되는 거죠. 투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투과를 해야 됩니다. 투과 방지. 방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반사되어야 돼요. 그러면 방음은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 반사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얘는 소리를 빨아먹어야 됩니다. 흡음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를 보면 이 차음 재료는 철판이라든지 유리, 타일, 콘크리트면, 미장된 면 이런 거 여러분 차음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방음 재료는 방금 얘기하면 저 코펜하겐 리브라든지 또는 여러분 뭐 글라스울 글라스울을 유리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정 같은 것 때문에 구멍이 뽕뽕 뚫린 거 있어요. 이걸 흡음 텍스라고 하죠. 이런 텍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폰지 있죠. 이런 것도 소리를 빨아먹는 방음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표면의 형태를 보면 표면의 형태를 보면 차음 재료는요. 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평편하고 매끄러워요. 그런데 방음 재료는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울퉁불퉁한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차음 재료는 구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방음 재료는 시장 또는 이 자체가 장식이 되는 거죠. 장식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차음과 방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여러분 큰 의미는 없는데요. 우리 교재 보면 200페이지 보면 여러분 합성 고분작의 바닥 타일이 나옵니다. 합성 고분작의 바닥 타일이라면 여러분 바닥을 타일은 붙이는데 여러분 플라스틱 타일이 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합성 고분작의 바닥 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도배공사도 큰 의미는 없는데 도배공사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배공사입니다. 우리 교재 202페이지 보면 네 번째 도배공사인데요. 자 이 도배공사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풀 및 접착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종이 첨부침용 풀은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을 쓰란다고 나와요. 자 이 풀을 쓸 때는 밀가루나 또는 쌀가루로 된 풀을 쓰란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기 보면 자 풀은 된 풀로 한다고 물을 섞어 적당한 물기로 체에 걸러 쓴다고 나옵니다. 얘는 체에 걸러 써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 정벌 붙임 또는 정벌 밑분치 또는 창원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백색 맑은 풀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자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여러분 얘는 방부제를 넣어 쓰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지금 방부제 넣으라는 얘기에요. 대부분 방부제는 넣지 말라는 게 우리 상식적이죠. 근데 얘는 왜 넣으라고요? 쌀가루 밀가루 또는 쌀가루이기 때문에 벽지 뒤에 잘못 담은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그래서 이 곰팡이 때문에 또 벽지가 까맣게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게 방부제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얼음풀은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 쓰고 얼음풀 사용을 금지하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쭉 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시공식 주의상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페이지 205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자 205페이지 보시면 창호공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7장에서 창호공사가 여러분 조금 신경 좀 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능성의 분류 개폐 방법에 의한 분류에서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몰라서 대부분 창호공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데요. 여다지 근데 여다지 창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다지라고만 하는 겁니다. 자 여다지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 짝짜리만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은 방문의 형태가 여다지가 많아요. 이 여다지는 특징이 뭐냐면 진리는 열리는 뒷공까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 개국화 전체가 열리는 거죠. 두 번째 미세기 표준어상의 룰이 표준어는 미세기로 돼 있고 시방서상은 그냥 미석이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표준어 표준 그러니까 우리 표준 이름만 미세기로 돼 있습니다. 같은 얘기 자 그럼 미세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열리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50%밖에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미세기 같은 경우는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곳 또는요 주로 채광 또는 환기의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미세기입니다. 세 번째 미다지 자 미다지는 대부분 문형대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요 문이 요렇게 있으면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 포켓이 있고 어떤 데는 포켓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이 옆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다지 같은 데는 여러분 승강기 또는요 지하철 문 아니면 우리 현관 아니면 우리 현관 입구에 가면 센서로 해서 쭉 열리는 문들이 있죠. 이런 대부분 대부분 미다지 형태로 돼 있죠. 네 번째 회전문 그리고 하나만 더 갑니다. 여러분 자제문이 있어요. 이 자제문의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제문은 여러분 대부분 이런 거죠. 두 짝짜리를 그려볼까요. 쌍자제문이 되는 건데 문이 요렇게 열리는 거죠. 즉 여단지는 내가 원하는 한쪽 방향으로 밖에 안 열리지만 자제문은요. 양쪽이죠. 그래서 자제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유자제 맘대로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갈 건 아니면 잡아당기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자제문의 형태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르내리기 창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오르내리기 창이 미세기를 세워놓으면 오르내리기 창이 되는 거예요. 눕혀놓으면 미세기가 되는 거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판문 우리 교재 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양 구조의 양 분류에서 양판문이 나와요. 자 1번에 보면 여러분 양판문과 플러시 문이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인데 다 같지는 않은데 말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쪽에 하판을 붙인 문 이래서 양판문이라고 많이 찍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양쪽에 하판을 붙인 문이죠. 양판문은 양판문은 양판이라는 얘기는 넓은 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넓은 판을 가지고 유리기 한 장으로 만들어진 문이 한 장으로 만들어진 문이 바로 양판문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대부분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여러분 꼭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창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창호 자 우리 철제 창호는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창호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알루미늄 사시가 나와요. 알루미늄 사시.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10페이지 좀 봅니다. 자 알루미늄 창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이거 알루미늄 셋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알루미늄이니까요. 첫 번째 이 알루미늄은 녹이 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이 슬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내구성 내식성이 또는 수명이 길다 또는 크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녹이 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알루미늄은요. 알카리아크입니다. 그래서 알카리아크에 약해서 얘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등에 직접 접촉을 금지하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왜요? 부식이 돼. 그러면 너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식 피복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방식 피복이 뭐냐면 여러분 도금하는 거. 또는요. 자 내 알카리성. 도장을 해버리는 거죠.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방식 피복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얘는 어떤 충격과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방화문 같은 데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자 그러면 또 알루미늄 차원은 알카리아에도 약하지만 자 그랬죠. 염분에도 약하다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알루미늄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하나만 더 볼까요? 그걸 잃어버릴 뻔한데. 여러분 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가 큰 동의 원소가 다른 건 이온이 서로 달라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온아 경향차이가 부식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라고요? 이온아 경향차이가 부식이 발생되면 여러분 다른 재료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동질의 같은 재료의 재료만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얘는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철에 비해서 철에 비해서 무게가 비중이 철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가볍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벼우면 뭐가 좋냐? 가벼우면 만들지 않는 문이나 또 창으로 만들면 왔다 갔다. 그래서 이동이 또는 여다듬이 굉장히 경쾌하죠. 또 이렇게 가벼워서 여러분 공작이 자유롭죠? 만들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들기가 쉬우면 또 종교해봐냐면 김일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비도 또는 바람도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김일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창호는 이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 211페이지 보면 알루미늄 창호의 일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1번 단면의 형상과 치수의 허용고차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고토께는 1.35mm로 한다. 그래서 이게 단면의 형상과 치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211페이지 5번호 알루미늄 창호의 일반 사항입니다. 1번 허용고차 범위 몇미리 이내라고요? 플러스 여기 보면 0.5mm 안에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알루미늄 학번제 창호의 상대는 부재 및 부소폼은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쓴다. 그러면 얘는 이 얘기하는 거죠. 이온화 경향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루미늄이 있고 철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데워놓으면 뭐가 먼저 부식되면 알루미늄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 부식돼요. 그 다음에 너 혹시 동 구리를 접촉을 시키면 또 뭐가 먼저 부식되면 얘가 먼저 부식돼요. 그래서 혹시 다른 재료를 연결할 때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를 접촉하라는 얘기죠. 저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루미늄자가 모르다던 알카리성 재료와 접하는 것은 내 알카리성 도장. 자 그래서 뭘 하라고요? 내 알카리성 도장. 이렇게 내 알카리성 도장이 되면 뭐가 좋았냐. 여러분 얘는 알카리에 약하니까 알카리. 알카리에 약해서 내 알카리성 도장을 하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제, 골격, 보강제, 앙카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금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여러분 그만큼 녹도 안 쓰는 거죠. 특히 빗물 또는 결로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을 칠한다. 단 앙카등은 녹막 도장을 안 한다. 앙카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도장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알루미늄 창호야 접하여 목자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 5번 얘기 좀 잠깐 볼까요? 자 알루미늄 창호야 목자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가 함유연분. 자 목재. 함유연분이라는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킴으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함유연분 또는 염분 함수율이. 함수율이. 소금물이 높은 것. 자 이렇게 높은 걸 쓰면 뭐라 한다고요? 부식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요? 알루미늄.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얘는 염분이 약하다고. 그런데 목재 함유에 염분이 들어갈 일이 있냐고요? 짠나무가 있냐고요? 여러분 짠나무는 없어요. 처음부터 짠나무는 없다고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목재를 수입을 해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저쪽에 열대지방이 있는 그런 나무들을 수입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 안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해로운 해충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 그 나무를 전부 다 어떻게 그 해충을 죽여야 되냐면 뭐 소독을 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 그 해충들은 그 나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쪽에다가 알을 놔요. 그 알이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전국 방방 퍼지는 거죠. 그 알까지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다에 침수를 시켜요. 바닷물에. 그러면 짠물에 침수를 시키면 아예 익사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이 바닷물에 유입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구멍이 작을 때는. 이게 살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걸 퍼쳐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닷물에 침수를 시킨다고요. 이때 여러분 그 물이 그 나무가 바닷물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유연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또 이렇게 부식으로 원인이 생기니까 특히 수입 목재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수문으로 보면 여러분 1번에 무태문 나와 있죠. 특수문에 가면 여러분 무태문이 있는데 이 무태문의 형태는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이 여러분 자재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태문. 여러분 안경 중에 테두리 없는 안경. 무태안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문을 여러분 지금 무태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무태문인데 대부분 자재문의 형태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리로 된 강화도어를 얘기하는 거죠. 아코디언도어. 여러분 우리 교재 밑에 보면 아코디언도어 있죠. 이걸 잘못해서 아코디언도어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 맨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접인문이 있어요. 또는 전문이라고도 하죠. 이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면 어디 갔냐면 왜 식당에서 우리 여카나 고리카나 이렇게 간막이 해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해서 얘기하는 자바람 문. 이게 여러분 지금 아코디언도어 해요. 그런데 전문 접인문은 왜 시내버스 앞문처럼 좀 큰 문짝이 접어져야 돼. 그래서 어디 있냐면 얘도 식당이었는데 왜 여름철에 1층에서 1층 식당이 이게 창문으로 돼 있는데 이 창문이 이렇게 접어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접어서 벽에다 미친 다음에 테이블을 바깥에다 내놓죠. 이때 쓰는 게 여러분 전문 접인문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작았고 얘는 좀 큰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문을 보면 어디 있냐면 시내버스 앞문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문 접인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접인문은 도면에 도시교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들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전문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에어도가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에어도어라고 해야지만 에어커턴 선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어떤 상점을 갔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항상 열려져 있다는 얘기는 여름에는 그 냉기가 손실이 되고 겨울에는 온기가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또 손님이 왔다 갔다니까 문도 못 닫아. 이럴 때 여러분 위에서 바람을 보내줘요. 사실은 밑에서 위에서 같이 보내줘야 하는데 먼지가 있으니까 위에서만 보내죠. 그래서 그 바람으로 안에 있는 냉기나 온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는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이죠. 자 그러면 또 에너지 절약으로는 또 만들어진 또 대표적인 문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회전문. 이 회전문은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오픈된 개념이 아니라 항상 닫혀지는 개념이야. 그래서 에너지 절약 또 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회전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주름문. 사진 한번 볼까요? 주로 주름문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방법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저런 용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